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 와있습니다 여대생들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떡볶이 집일 것 같은데 달뽑기라는 떡볶이집이거든요 떡볶이 4천원 무한이필이에요 줄 서있어요 와 대박 떡볶이 2개 주시고요 순대 하나 주시고요 어묵도 하나 주시고요 꼬박잎밥도 주시고요 모둠튀김도 한 개 주세요 떡볶이 순대, 어묵, 꼬박잎밥, 모둠튀김 다 하나씩 주시고 떡볶이만 2개 주세요 네? 떡볶이만 2개요? 네 고맙습니다 순대 나왔어요 떡볶이는 리필이 되는 거예요? 네 리필이 되는데 1인분만 시켜도 리필이 돼요 아 그래요? 1인분만 시켜도 리필이 되는데 제가 2인분 시킨 거예요? 네네 그럼 1인분 주세요 3개 한 번에 3인분 시켜도 리필이 되요 3인분 시켜도 리필이 3인분 시켜도 담은 3인분 시켜도 리필이 0.5.1.2.1.2.2.2.2.2.1.3.2.3.3.4.1.2.2.3.3.4 와 너무 맛있다 떡도 있잖아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매움의 강도는 그렇게 맵진 않습니다 맵찌리 분들도 이거 엄청 잘 드실 것 같아요 소망잎밥도 먹어볼게요 와 이거 줄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끝이 들어와요 대박이다 넣고 리필 한 번 더 해야지 바로 앞에 우리 스태프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여기 대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수명여대 졸업하셨는데 15년 전에 와서 여기 드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엄청 맛있었대요 모듬튀김 나왔어요 모듬튀김 나왔어요 모듬튀김을 근무에다 한 번 버무려가지고 음 음 맛있다 리필 한 번 했는데 엄청 많이 주셨어요 어우 자 이번엔 순대 한 번 갈게요 감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간을 먹어줘야지 어? 순대는 잡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완전 신선한 느낌이에요 어? 아까비 와우 이 떡볶이집이 여대 앞에 있어가지고 무한의 피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대생들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안 먹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응 와 이거 있잖아요 떡볶이 맛이 초등학생들도 엄청 좋아할만한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음~~ 바닷바닷! 음~~ 바닷바닷! 와 진짜 맛있다 음~~ 맛있다 음~~ 맛있다 음~~ 맛있다 음~~ 맛있다 으흐흐흐흐흐흐흐 꼬마김밥 있잖아요 고소해요 고소해 제가 주문하는 게 감자튀김, 어묵튀김, 오징어튀김이거든요 요거 한 개씩 다 주세요 오징어튀김 하나요? 오징어튀김 두 개 주세요 그리고 리필 한 번 더 해주세요 떡볶이 자 떡볶이 한 번 더 리필 중대를 야 이거 침대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신선한 느낌이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은 먹 Orleans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조금씩 타버린 그런 거 같아요 요즘은 아삭을먹고 또 전에 치킨은 아삭이 나의 치킨은 아삭이 이제 치킨은 아삭이가 아삭이먹고 또 그렇게 저렴한 치킨은 밖에서 주작한 치킨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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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travelling 아삭이는 치킨은 아삭이가 감자튀김 감자튀김 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감자튀김 고맙습니다 예 치워주세요 음 아무튀김 음 타르타 소스 오우 오우 음 오징어튀김이 나왔어 와 고맙습니다 와 오징어튀김이 나왔어 와 대박 떡볶이 국물에 버무려서 매운이라 이렇게 나와서 그? 이거 보이게 안 돼 아이고 잘생겼어 볶음밥 맛있게 먹으러 와 같이 먹으러 가면 오징어튀김이 자, 포장 요정도는 포장할게요 떡볶이 끝! 떡볶이 끝! 오 이제 감자 볼! 음~~ 고춧가루 고추나 고추나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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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먹었다! 자 마지막 입가심 어묵! 어묵이 있잖아요 엄청 토슬또시래요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떡볶이도 너무너무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맛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